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휴쿤입니다. 아 지금 약간 목 돌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자 이번 퀘스트는 이제 모바일 전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데스크탑 컴퓨터다 그럼 이제 모니터를 회전을 시키셔야 되고 모바일로 본다 하는 사람들은 이 회전 기능을 꺼서 고정을 딱 시킨 다음에 가로로 돼 있는 거를 그냥 세로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시면 되는 이제 그 세로로 보는 퀘스트가 되겠습니다. 아 이 휴쿤이 말이죠. 이제 사상 최초로 세로인 강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는 뭐 개강이 아직 되기 전일 수도 있고 개강이 될 수도 있는데 제목이 이제 상수효과 리드라는 거예요. 상수효과 리드. 읽어드리는 책 읽어드리는 남자 휴쿤이에요. 자 그 관련해서는 이제 선생님 새 소식 가보시면 이제 공지사항에 상수효과 리드가 도대체 뭔가 왜 리드인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뭐 1강이 올라오면 1강도 보시면 될 텐데 그 1강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 상수효과 리드 전체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세로로 볼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강의가 진행이 되는 거냐 하면 이제 나는 여기 있고 여기 있고요. 위에 보면 이렇게 책이 있잖아. 이게 지금 이제 상수효과 교재 그 pdf 파일 그대로 이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이제 페이지가 이제 바뀌면서 넘어가는 거지. 이제 3페이지 가보자 하면 이제 3페이지가 뜨는 겁니다. 4페이지 가보자 하면 4페이지가 뜨는 거고요. 5페이지 6페이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이 넘어가면서 그 책을 읽어드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들을 하는 상수효과 수학1 기초개념공사 혹은 수학2 기초개념공사 그 강좌에서 썼던 그 교재를 가지고 개념을 다시 읽어드리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경험을 좀 시켜주려고 캐스트를 이렇게 세로 캐스트로 찍게 됐어요. 그래서 그 데스크탑으로 보니까 이렇게 목 돌아가 있는 학생들은 너무 죄송해요. 너무 미안합니다. 이제 모바일 전용이라서 모바일과 태블릿 근데 이제 볼 때에는 회전 기능을 고정시켜 놓고 봐야지 볼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어 돌아가 있네 해가지고 내가 기계를 돌렸더니 또 돌아갔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고정시킨 상태에서 돌려서 세로로 볼 수 있게. 세로로 볼 때 좀 편안함이 있잖아. 이렇게 책 읽듯이 뭐 이렇게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거 보듯이 뭐 이렇게 가로로만 봐야 된다는 거는 그 약간 좀 고정관념일 수 있죠. 그래서 인강을 어떻게 하면 세로로 볼 수 있을까 해서 어 선생님이 이제 기획을 해서 메가스터디에 제안을 했는데 이게 뭐 여러가지 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어서 조율을 해서 회사에서도 이렇게 이제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승효과 리드라는 그 강좌가 오픈하게 됐고 저는 이제 책 읽어드리는 남자 효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공지상에 보면은 이승효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이제 캐스트는 더 이상 찍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캐스트의 제목이 이제 마지막 캐스트고 그 캐스트를 그럼 아예 그럼 접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 수능 전까지 수능 전까지는 오로지 이제 효자, 효녀, 효도를 여러분들만 생각하겠다. 어차피 뭐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캐스트 찍게 되면 물론 이제 선생님이 또 다양한 학생들에게 얼굴도 알릴 수 있고 좋은 얘기도 해줄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뭐 뭐 각자 수업 듣는 강사 선생님들이 다 있죠. 그쵸? 뭐 지금 막 선생님들을 막 뭐 극적으로 바꾸거나 하진 않을 수도 있겠지. 물론 10월 초 정도가 되면은 뭐 지금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뭐 결정이 거의 된 상태에서 이제 파이널 이제 가는 거니까 언 선생님도 뭐 신규생을 위한 뭐 그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고 선생님 수강생이 아닌 학생들한테 괜히 얘기해가지고 뭐 댓글에서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 보고 싶지도 않고 각자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소신껏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을 믿고 따르는 아 내가 아니라 이승효 선생님을 믿고 따르는 그 효자, 효녀, 효도르들을 위해서 이승효는 집중하기로 했다. 그래서 비수강생들 상담도 진행하지 않고 이제 불특정 다수를 위한 뭐 칼럼이라던가 캐스트 촬영 같은 거는 이제 수능 때까지는 하지 않고 뭐 마지막 인사 정도는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하지 않고 수강생들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뭐 강의도 촬영해야 되고요. 뭐 Q&A도 해야죠. 그 다음에 수강생들을 위한 원래 캐스트에서 하시던 그런 얘기들은 수강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뭔가 이제 전달을 해드릴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수효과 딥 같은 강좌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들한테 요청받아서 바로바로 만들어드리는 온 디멘드 거의 뭐 넷플릭스 수준의 선생님 이거 강의 찍어주세요. 그러면 올려드린 상수효과 딥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요 효쿤이 또 상수효과 리드라는 강좌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촬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러고 지금 찍었어요. 상수효과 리드도 이러고 이제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9평 가지고 분석하는 3.5 라이즈 3.5 라이즈 올라가는 3.5 라이즈라는 또 파이널 강좌도 있고 뭐 미적분 특강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생들을 위한 실전모의고사 요거까지 마지막 점검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이제 파이널을 알차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캐스트 안 나타나면은 또 영문 모르고 있다가 공지사항 모르고 있다가 왜 왜 캐스트 안 올려줘?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 수업을 안 듣는데 캐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왔던 이 밥친구 이승효 뭐 이렇게 해서 했던 사람들도 수능 다 잘 봤으면 좋겠어. 다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 수업 안 듣다고 하더라도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주 다들 하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만 안 해도 상대적으로 등급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끝까지 정말 추천을 다 해주시고 이제 효자, 효녀, 효도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승효 선생님을 믿고 효쿤을 믿고 끝까지 그냥 따라오시면 되는 거지. 근데 뭐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도 뭐 나름 다른 거 병행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뭐 그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고 선생님이 공지사항에도 써놨습니다. 뭐 절대적인 진리 같은 거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본인이 결정했으면 그거 믿고 이제 따라가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상승효과 리드에 대한 안내 겸 이제 마지막 캐스트를 일단은 올려드리고 파이널에 대한 것들도 간단하게 지금 소개를 했고요. 그 내용은 이제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제 계속 올라갈 거니까 선생님 뭐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선생님은 수업을 통해서 만나보게 되는 거겠지. 캐스트가 아니라 강의로. 그래서 파이널 강좌 혹은 선생님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 앞에서 했던 것도 반복하는 거니까 반복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하나 해주고 마칠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거야. 여러분들 그 아이돌 있잖아요. 아이돌 그룹으로 이제 데뷔를 하려고 하면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 연습을 연습생 시절 막 몇 년 이렇게 연습하면서 예를 들어서 데뷔곡 같은 거를 무대를 하기 전에 데뷔곡을 몇 번을 해볼 거 같니? 진짜 어마어마하게 할 거 같지 않아? 그쵸?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이제 노래가 아 이게 내 데뷔곡이구나. 그래서 이제 노래를 받았다 치자. 그 노래 가사 외우는 거는 금방 외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랑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봐봐. 가사는 외워졌어. 안무도 내가 외웠어. 그럼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외웠으니까 데뷔 무대를 가보자. 될까? 당연히 안 되겠지. 그치?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되겠지. 근데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가더라도 연습실에서 내가 완벽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데뷔 무대 날이 돼서 진짜 무대에 가면은 얼마나 떨리는지 너네 모르지. 그런 큰 무대 같은 데 안 서봤으니까. 정신이 막 돌아버리는 거야. 평상시에 내 텐션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첫 무대를 막 케이콘 같은 데서 막 몇 천명 몇만명인데 가지고 딱 쓴다라고 생각을 해봐. 사람들이 막 와 하고 있는 데서 내가 딱 올라가죠?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내가 외워서 어 할 줄 알아. 연습실에서 완벽해.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그 연습실에서의 내 심장의 상태하고 무대에서의 내 심장의 상태랑 아예 다른 사람이 돼. 그래서 실수도 하게 되고 막 뭐 삑사리도 나게 되고 막 자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게 뭐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계 같은 거 보면은 야씨 왜 이렇게 못해. 내가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연습실에서 혼자 해보면 그게 되거든. 예를 들어서 가수들 노래 부르는 거 보면은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거 보면은 내가 혼자서 불러보고 노래방 가서 하니까 잘 되잖아. 근데 니네들이 그 무대 가면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절대 안 나와. 왜? 거기를 갔을 때 너희들의 심장의 상태가 다르고 뇌의 상태가 다르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엄청 많이 해서 할 줄 아는 거지만 반복을 많이 해서 진짜 막 심장이 막 이렇게 뛰고 있고 뇌가 막 하얗게 돼 있는데도 오케이 노래 나왔다. 그럼 이제 그냥 몸이 움직이는 거지. 정말 기계적으로 그냥 움직이는 거야. 그거는 뭐에서 나오는 건 줄 알아? 반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막 이제 아이돌 같은 거 이제 막 데뷔했을 때 나오고 보면 노래를 2배속 3배속 틀어줘도 막 몸이 움직여서 막 춤을 하잖아. 왜?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근데 내가 이 얘기 왜 해준지 여러분들 이제 느낌이 오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의 상태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봤는데 이거 다 풀 줄 알고 이해된다. 선생님 저 개념 다 알아요. 기출 다 풀 줄 알아요. 근데 그거는 평상시지. 너희들 수능 시험장 가면은 고3들은 지금 상상도 안 될 거야. 수능 시험장 갔을 때 너희들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몸이야. 심장과 뇌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평생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상태가 된다고. N수도 마찬가지죠. 재수생이라고 하면 딱 한 번 경험해 본 거고. 근데 작년에 이제 수능 보고 나서는 와 씨 장난 아니다. 막 나와서 정신 없다가.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잊어버렸지 그때 그 느낌. 잊어버리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실전모의사 풀거나 그나마 6평 9평 풀 때에는 조금 이제 긴장이 돼서 막 쿵쾅쿵쾅 하겠지만 그래서 6평 9평에서 여러분들 실수하거나 점수가 성적 실력보다 안 나온다고 느끼는 거거든. 근데 그것 자체까지 포함해서 실력인 거라고. 수능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어 그래 수능 가면 잘 봐야지 하는데 그때 내 몸이 내 맘대로 되니? 내 심장이 내 맘대로 컨트롤이 돼? 막 배가 아프고 이런 내 장이 야야야 좀 이따 아파. 이런다고 되냐고요.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막 글자가 안 익히는데 그게 될 것 같아? 맘대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6평하고 9평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다시 풀어봤더니 된다. 이런 쌉소리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반복이 부족한 거고 실력이 부족한 거라고. 그러니까 60점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60점 이하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 자꾸 올려치냐 이거지. 기출 한 번 공부했어. 뭐 두 번 공부했어. 풀 줄 알아요. 그게 아니야. 정말 많이 반복해야 되고 문제를 딱 보면 그거 관련된 개념이 머릿속에 그냥 리스트가 쫙 떠오르고 이승효가 목소리를 이렇게 설명해줬던 그 수업 내용들이 머릿속에 음성 지원되면서 자 이런 거 삼각함수 나왔을 때 이렇게 하라고 했어. 라는 것들이 팍팍팍 꽂혀야 된다고요. 그래서 무화지경인 상태에서도 그냥 막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 이상 고정 100점 남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거의 무화지경으로 풀어도 잘 보는 거야. 진짜야. 반복하면서 풀어도 잘 봐요. 자란 애들은. 왜? 워낙 반복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반복이라는 게 뭐예요? 아이돌 데뷔할 때 나 데뷔곡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데뷔곡이 아니라 막 다른 아이돌 노래 연습한다고 해가지고 그 데뷔곡 연습이 돼. 그래서 내가 새로운 문제 풀기 전에 반복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야. 물론 이제 그 아이돌들도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아이돌이 나오면 그 선배들 아이돌 댄스들 다 연습하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해보면서 배우는 것들도 있고 다른 것까지 연습하는 것들도 있지만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도 새로운 문제를 풀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치? 그렇지만 그 앞에 뭐가 탄탄해야 된다? 개념이 탄탄해야 되니까 개념 반복 여러 번 하셔야 되고 평가원 기출 반복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 선생님 수업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뭐 DB3.5나 DBDIP 같은 것들이 진짜 내 걸로 체화가 될 정도로 진짜 몇 번 반복이 된 상태가 되면 다른 문제를 보더라도 오케이 그거 DB3.5에 몇 페이지 DBDIP에 몇 페이지 작년 평가원 몇 번 작년 수업 몇 번 이러면서 연결이 되고 아 이거 개념에서 이거 아니니까 이거고 우선순위가 착착 정리가 되면서 막 정신 없지만은 그래도 된다는 거지. 반응을 한다는 거야.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반응하게 될 때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고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그것도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단계가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생님을 하는 얘기니까 지금 여기에 또 뭐 댓글 달아가지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은 그냥 나가. 니네 댓글 달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 자칭 1등급들 와가지고 또 하는데 야 니네가 뭐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뭐 나보다 수학 잘하겠어? 아니잖아. 그럼 니네가 뭐 고정 100이야? 뭐 고정 100이면은 그래 그냥 너희들 것만 하면 되지. 근데 다른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요. 전국에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수학 100점이잖아. 그러면 60점, 50점 받는 애들이 어떤 상태인지 너희들은 죽어도 모를 수도 있어. 죽을 때까지 왜 걔네들이 50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나는 아는 거야. 나는 알기 때문에 내가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게 이제 70점, 80점대 혹은 뭐 90점대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까지도 동일하게 뭐 개념이나 기출이 부족한 학생들이 정말 많다. 90% 이상의 학생들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내가 아니죠. 나 효쿤이니까. 이승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그렇게 강조를 하셨던 것 같고 이승호 선생님은 지금 이제 효자들 챙기러 가셨기 때문에 효쿤이 마지막으로 이제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정말 후회 없이 하세요. 힘들 내쉬고. 진짜로 여기서 막 뭐 하기 싫은데. 당연히 하기 싫지. 누가 지금 하고 싶어요. 수능 다음 날이 됐으면 좋겠지. 너만 그런 줄 알아? 나도 그래. 나도 수능 다음 날이었으면 좋겠어. 아, 이제 촬영 다 끝났고. 어, 뭐야. 빨리 다 끝났네. 어, 어. 내가 실전목요사로 다 만들었네. 뭐 이런 상태였으면 좋겠으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잘 버티세요,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잘 버티시고 이제 효자, 효도로 여러분들은 또 함께하는 선생님 있잖아요. 이승호가 있고 효쿤 있잖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힘들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잘 버텨주시고 정말 그래야 끝나고 나서 후회가 없어. 모두가 만족할 성적은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후회 없이 한번 해보자고. 아시겠어요? 자,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